저희가 1시간을 알짜히 끊어야 되는 거죠? 근데 히트곡이 몇 곡이야, 히트곡이. 히트곡이. 됐어, 됐어. 우리 아이디가 나왔어. 완전 나갔다. 우리는 시사, 토크, 예능, 교양. 아, 궁금하지 않거든, 얘기해 주지 마. 그건 물어보지 말고 하지. 안 물어보지, 네가 먼저 얘기했잖아. 네가 먼저 얘기했잖아. 진짜 이렇게 전쟁하고 싶은 거야? 뭐야, 전쟁이라네? 누가.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. 당한다, 당한다, 형. 야, 내 거다! 야, 내 거야! 야, 이겼다! 야, 넌 내 거다! 내 거다! 야, 여기서 우리 거다! 야, 이거 네 거야! 야, 이거 네 거야! 이런 거 하지 마, 이러고 하지 마. 이거 니네 거야! 아니야, 우리 거 아니야, 니네 거야! 아니야, 니네 거야! 끊어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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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르라, 끊어놔! 누르라! 어? 아, 석천인데. 진짜. 석천인데. 찌다, 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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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. 찌다, 찌. 아! 잘했어, 나이스, 나이스! 뭐야. 형, 어떻게 이겼어? 어, 어떻게 이겼어. 자, 여러분 준비 되셨죠? 시간이 얼마 없으셨죠? 폭격적인 TV전쟁 동쪽으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, 둘, 셋, 파이팅! 파이팅! 파이팅!